기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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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브루스 주니어가 돌아왔습니다 네 버즐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앰프 시간인데요 뭐 선생님이 뭐 워낙에 또 좋아하시는 앰프 중에 하나니까 뭐 핫로드도 좋아하시고 뭐 드빌도 좋아하시고 뭐 불주도 좋아하시고 뭐 다 좋아하시죠 네 그중에 이제 블루스 주니어가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막 그 좀 백만원대 막 중반까지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백만원 언저리에서 바로 그 팬더의 어떤 어 좋은 사운드 진공간 사운드를 만나볼 수 있는 딱 최적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앰프인데요 블루스 주니어 3 와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블루스 주니어 3 기존에 있는 기본 모델이 할인가 하면 80만원에 돼 있네요 99만원 판매가에 기분좋은 가격 80만원 이렇게 되어있구요 지금 이 앰프는 기분좋은 가격이 93만 8천원 약간 올라가 있어요 백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는 젠센 스피커가 장착된 팬더의 블루스 주니어 3 FSR 팩토리 스페셜런 와인 블론드 P15Q P15Q 모델입니다 네 젠센 Equipped 이렇게 되어있죠 젠센의 장비를 장착한 이런 폐가 마폐 같은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원래 기존의 모델은 에미넨스였어요 에미넨스 에미넨스의 라이트닝 볼트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색상이 조금 더 소장 소장하고 싶은 느낌의 네 예쁘장한 색상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앞쪽에 뭐 그릴도 노랗게 네 먹음직스러운 느낌으로 세팅을 하고 젠센의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약간의 톤 차이를 준 사실 전원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이 들으면 아실테니까 이따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노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뭐 네 인풋 있구요 볼륨 있구요 여기 펫 있구요 그 다음에 3밴드 이클라이저 마스터 리버브 온오프 끝입니다 끝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그냥 그릴에다가 이 뒤쪽에 진공관 있는거 보실 수 있구요 밑에 하단부에 오픈되어 있구요 진공관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진공관은 자 5개인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5개인데 프리앰프에 12AX7 3개가 들어가 있구요 파워앰프에 2L84 2개입니다 이게 똑같으려나 네 맞습니다 똑같구요 네 그리고 무게가 기존이 14.06kg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게 고정도 14kg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어 어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운드 바로 들어 봐야죠 저 펫을 끄구요 네 네 네 네 싱글 코일 사운드로 하고 계십니다 네 트랩 네 주의더 네버브 휴보 가볼까요 우리가 앰프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개인이죠. 이게 최대 개인 양입니다. 마스터를 되게 줄여 놓고 프리를 12로 놓은 겁니다. 그나마도 팻을 끄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 TS9이죠. 네. 여기서 볼륨 줄이고 마스터 올린 상태에서 TS9 하면 이런 느낌이죠. 정말 말 그대로 블루스 중요합니다. 뭔가 대단한 개인을 생각하시면 쓰실 수가 없는 그런 앰프예요. 저희가 항상 채널이 바뀌는 오버드라이브, 드라이브 채널이 따로 개인 채널이 따로 있는 그런 팬더 앰프로 시연을 해드렸었는데 블루스 주니어는 그래서 싱글 채널이죠? 네.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뭐 팬더... 어쨌든 개인을 내려면 당연히 낼 수 있지만 그런 조작의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장르와 앰프의 평상시에 물리적인 기본 세팅값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나중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스러버를 또 선생님이... 이 사람... 서운함을 마음껏 표현하시면서 이름에 러브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싫지? 아... 이름은 참 사랑스러운데요? 네. 그렇죠. 직장 상사, 김사랑 부장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주 사람이 못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자, 스티스 끄고요. 네. 패토크가 볼륨만 왔는데도 아주 딥한 소리가 납니다. 베이스 미드를 다 깎고 트랩으로 올려야 이 정도 소리가 나요. 베이스 미드를 여기에 트랩을 12인대 이 정도입니다. 베이스 초코 올라가도 난리가 나고요. 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패 들어 볼게요. 올라갑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앰프 자체로 낼 수 있는 최대의 개인 사우너입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강하네요. 헌버커가. 네. 최스마인. 베이스 마찬가지입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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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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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